너 정말로 그 사람 좋아하는 거니? 나 그 사람 사랑해. 애틋한 영상과 음악으로 아름다운 불륜이란 말을 유행시켰던 원조 불륜드라마 애인. 높은 인기만큼이나 쏟아졌던 비난 세리. 불륜 미화라는 질타를 받았지만. 열혈 시청자들에겐 흥 택도 없는 소리. 한편 주제가 덕에 급부상한 팝가수. 캐리앤 런 및 아이오 유. 아이오 유 뜻은 알아도 가수 얼굴은 대부분이 물음표. 이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다. 이 판타스틱한 보이스. 보일락 말락 금발 미녀일 듯한 느낌. 그냥 금발 누님. 대신 외계인 닮은 비유미 가수로 인정. 언어를 초월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러브송. 애인의 아이오 유가 5위. 혼 Olivia객님. 모니 모니. 한 번 더 봐봐요 여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한균을 모르게 못하냐